자 67회를 날리는 드림컵이 출발을 했습니다. 드림스케치연수는 과연 어디로 갈지 아 오나요? 아 지나갑니다. 어 뒤에서 총소리가 엄청 들려요? 도망간 거죠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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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스케치 연수 위기. 아 저 도망갈 줄 알았는데, 드림스케치 연수 다운풍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. 야 칼이 있었군요 어 다운풍 선수 스파이더맨의 캡틴 아메이카 방패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다운풍 선수 어 차 떨어지 어 떨어진거를 도착합니다 피를 많이 깎았나요 터지나요 터지나요 어 40 40 우와 학살 중 어 싸고 있는 중 아 다운 선수 스팸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적당히 먹고 오 안다 쳤나요 36 36 푸시 아 이거 은원패하고 있는 스파이크 블록크 선수가 유리한대 잡나요 나갔거든요 40 아 잡아납니다 익명소수를 잡아내네요 익명 켜져있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네 어 앞에 바로 사람 무기를 4개 들었어요 살짝 오른쪽 아니었나요 어 풀숲 피해요 어 뭐다 못보셨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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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저격 빗나가구요 16 38 62 어 과감합니다 과감합니다 윤호수 14 8 침피죠 푸시앱을 하네요 빗나갖고 하지만 은원패하고 있는 상황 유리하죠 반대쪽으로 112 이야 용사 선수를 잡아냅니다 학살 중 도도 선수 싸우고 있는 모습 박형성 선수를 잡아납니다 근처에서 어어어 당황당황 어어어 당황 아아 맞는데 아이고 다운 선수 이렇게 잡고 갑니다 아 파밍을 저도 이런 적이 많거든요 이게 파밍하느라고 주변 온 적을 신경을 못쓰다가 아 아쉽지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처에서 오는 소리 멈추나요 멈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와아 132에 긁었는데 앗 앗 와아 테이터인 선수를 잡아냅니다 예담 선수 가 좋아보이는데 이게 이제 결착이 날 예정이거든 어 어 아이고 침들어놨다가 아아 예수 선수에게 잡고 말았어 덕분 선수 아이고 덤뿐 선수 그걸 또 캐치하고 놓치지 않았어요 남은 인원 세명 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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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뿐 선수 위로 날아들고요 어 어 칼로 긁는데 칼로 긁는데 버그 버그 얌 얘 버겁고요 다음 선수 컷 타네요 56 잡아냈고요 존바당 급비트 는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서로 중격이 있어요 아 엘론 힘선수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아 잔인한 다음 선수 57 아 아 이변없이 다음 선수 엘론 선수를 잡아냐면서 1등을 차지합니다 GG 아 축하드려요